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주시 궁금하다. 시청자께서 종목 상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87,700원에 50% 매수하셨다 했는데 매수시점이 언제입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매수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시점 하나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석하도록 하죠. 자 닥터K가 SK 하이닉스는 핵심 종목 중에 윗부분에 있습니다. 윗부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있게 지켜보고 추세 모양이 괜찮다는 것이겠죠. 자 먼저 기간 외국인의 누적 매매 현황 보시면 상개월을 보시면 기간이 매수세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기간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씩 빼고 지금 며칠 5월달 거의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저점으로 외국인 지분이 쫙 올라가고 있고 기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이 좋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하셨다 했네요. 자 닥터K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여기 일단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 말씀 드렸고 자 여기서 매수 타이밍 나왔다. 말씀 드렸고 혹시 닥터KTV 방송 계속 이전부터 듣고 계셨습니까? 닥터K의 조언을 한번 듣고 매매하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신 겁니까? 그거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추세 좋게 갈 때 이 부분과 연결되니까 한번 우리나라 추세 한번 보죠. 호스피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추세 좋게 갈 때 주도주가 IT주였습니다. 그렇게 조정받을 때 IT주가 먼저 갔었고 먼저 IT가 조정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정받고 있는 국면에서 IT주들이 터어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IT주 잘 보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보자 그랬고요. 자 여기가 완벽한 매수 시점입니다. 공부 중이다고 말씀 드렸으니까 아까 삼성전자도 이러한 모습에서 사자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여기 부위에서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정거점까지 충분히 차익실현 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은 닥터케이방송에 보시면 주식기초강의에 보면 목표치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만큼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큼의 목표치만큼 상승 가능하다. 말씀 드릴 수 있고 여기가 6만 7천원 떼고 여기 상승폭이 8만 1천원이니까 1만 4천원 올랐죠. 1만 4천원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1만 4천원까지 오른 부분만큼 상승 목표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8만 1천원에서 1만 4천원 더하면 9만 4천원이죠. 자 9만 1천 5백원 찍었으니까 자 한 2천원 정도 남겨진 목표치이지만 목표치까지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밑으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자 매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었다. 자 차익실현 했었어야 되겠죠. 목표치 선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돌파된 자 여기 부위가 중요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인근에서 닥터케이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된다고 말씀 드렸고 실제로 닥터케이가 카톡방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 회원분들은 사고 팔고 한 분도 계십니다. 하늘꽃은 이미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는데 자 목요일날 닥터케이 입장에서는 좀 여기서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자 여기서 매수하셨다는 것은 크게 매수 포인트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고점에 대해서 지금 박스꽃 좀 이룰 거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나 자 긴 흐름에 자 이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갈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9만 천원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인다. 자 정고점 8만 8천원 권력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9만 천원을 쉽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밀리면서 왔다갔다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자 일단은 상승 추세 초입이고 자 중심 권력 인근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자 팔만 한 6천원대 정도에서 매수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좋았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상승 추세 충분히 진행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보기보다는 수익 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9만 천원 아 오백원대까지도 목표치 노려볼 수 있고 여기서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차익실현 할 필요 없으나 자 이렇게 은봉이 나온다든지 밀리는 모습 보이면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차익실현 하시고요. 다시 팔만 6천원대 정도 오게 되면 아까 차익실현 했던 부분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방법 취해볼 수 있겠다. 자 팔만원대 깨게 되면 단기적으로 비중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되셨습니까 도움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닥터케이티비 보고 공부하신다고 하셨으니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자 분석기법이 일정할 겁니다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매수포인트 자 그리고 매도포인트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매수매도를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면 예전보다 분명히 도움되는 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목표치 여기 말씀드린 부분도 상당히 주요한 부분이고 추세선 하단 부위는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자고 저번주 내내 그렇게 말씀드렸고 충분히 주요했구요 자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히는 종목들로 접근하자 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익날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올려주시구요 자 없으시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으시면 올리십시오 자 저 잠깐 핵심조목분들의 우선순위 정리하고 있을테니깐요 자 삼성전자 포스코 셀트리온 제약 괜찮다 그랬고 자 기업은행도 약간 위로 올리고 LG화학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화학전자 별로 안좋습니다. 지금 자 현대차도 뭐 중장기로는 괜찮으나 좀 그렇고 셀트리온은 밑으로 확 내리고 자 GS건설 현대건설 이건 접근하기 좀 힘들고 자 삼성전기 약간 위로 올리고 아모레퍼스픽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제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너무 많은 종목을 해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 자 박스권 하단 지지할 가능성은 없고 자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중심권역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아 돌파하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SK이노베이션 관심있게 한번 가져보시자 관심 가져보시자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서 매수 어저께 가능했겠죠. 이평선들 자 다 지지하는 권력이니까 21만원대까지 그리고 자 19만원만 깨지 않으면 아 주가 모습 괜찮아 보인다. 이것이 어떤 주가하고 비슷해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 아 이 차트는 뭐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닥터케이가 지금 현대차 중장기로 충분히 접근해 보인다고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가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가서 눌리목 약하게 주고 이런 식으로 눌리목 약하게 주고 올라가고 이것이 오랜 기간동안 자 박스권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오랫동안 지금 현대차 박스권으로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매매 기법으로 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들어가서 2, 3일 치고받고 하는 매매 자 그것보다 더 빨리 단타 매매 하루에 끝내버리는 스켈핑 내지는 하루에 끝내버리는 데이트레이딩 하는 것은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하루 이틀 딱 따라 들어가는 그런 매매 가능하겠고 중장기는 이렇게 박스권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면 한 두 달 이상 끌고 가면 끌고 가는 그런 모양으로 중장기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 매수 포인트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닥터케이가 단기 트레이딩 하자면서 여기서 사라고는 잘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낙포카드에 따른 반등 기술적 반등이나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자 이렇게 낙포 과대된 아 종목들 목표치 자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양봉 쓰면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따라가겠다 그랬습니다. 반등 했습니다만 이중바닥인데 아직까지 이것은 한 번에 매매 테크닉을 쓰는 겁니다. 낙포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노리는 것 양봉 쓸 때 한 번 자 이중바닥에서 또 쫓아가는 것은 뭐 할 수는 있겠으나 데이트레이딩 내지는 아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은 상관이 없으나 닥터케이는 직장인과 주식 초벌을 위한 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안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럼 언제 접근하자고 했냐면 이렇게 눌리고 다시 상승 이후에 눌리목 줄 때 여기 위에서 더 주고 사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보시고요. 자 목표치 산정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복습하는 느낌으로 자 하락의 목표치 상승의 목표치 아까 SK하이닉스에서 했다면 하락의 목표치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60만원에서 45만원이 만 아 15만원은 하락했죠? 하락위의 반등을 50만원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15만원은 하락의 목표치가 나온 겁니다. 15만원 하락 목표치가 어디입니까? 50만원에서 15만원 빼면요 3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딱해 여기서 살 수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40만원까지 노리자 자 3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노리자 했고 충분히 갖고 이틀만에 15,000원 아 15,000원 올랐으면 몇 퍼센트 올란 겁니까? 17% 정도 올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나들이 잠깐 하시고요 닥터KTV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주식기초강의 종목분석방송들 이 주식이 궁금하다 여러분들 저번주에 복귀되는 방송들 오늘 올렸고 새로운 종목분석 올렸으니까요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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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